하나, 둘, 셋! 베이스볼! 하나, 둘, 셋! 둘, 셋! 베이스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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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잘못 들었어!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5분남았어요?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마음이 급해요, 마음이. 안돼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빨리, 빨리! 아니 왜 안빠껴? 왜 안빠껴? 왜요? 빨리빨리 아이가턴다, 아이가턴다. 안 돼! 이리 좀 줄링니까? 저기요! 체크! 최악연! 세 마리 주세요! 들리칠까? 어? 확인, 확인, 확인!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저희 청닭 세 마리 주세요. 목살도 있어! 그럼 두 개랑요. 저 목살인가요? 그거 하나 주세요. 성공! 저희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죄송해요. 주세요. 빨리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스크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스크림 3개 주실 수 있나요? 혹시 약간 다 먹을 수 있는 봉지에 해주실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고마워! 우리 스위스 그릴! 지금 10분 안 지났나? 안 지났습니다. 아이스크림 타고 있어요. 뭔가 다들 떡볶이 음식류 많이 사는 것 같아서 저희는 약간 디저트류 사려고요. 네. 호떡이랑 아이스크림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는 거 아세요? 네! 제가 아이스크림까지 야무지게 사려고 합니다. 여기, 여기! 여기, 여기가 있으니까! 어! 어떡하지? 아니, 어떡해! 어떡해! 여기 저기 헛떡기! 헛떡x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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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 어!? 이런 거x3 아니,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안녕하세요! 어... 이...헛떡이 다 하나씩 네 개 해주셔야 돼? 네 개 해주세요. 네? 네 개 해주세요. 하하... 어렵다. 네, 맞아, 너무 귀여워 너무 재밌어, 뭔가 진짜 드라마에서 본 느낌 그대로인데 근데 이런 옷 쇼핑 같은 거 가봤는데 코토코랑 말고도 안 먹어봤어 맞아, 나도 처음이라서 너무 재밌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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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천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 잘 들어요? 아임오케이 카메라도 아임오케이 아임오케이 그냥 수요일 가서 우리 맛있는 거 살까? 제이점 가서? 오케이 죄송해요 난 예안아 우리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만족? 만족 OR 오케이 도장 이 정도면 만족 잠시만 어? 잠깐 어허허허허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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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뜨거울 것 같아 정확한 일단 하나, 일단 하나 와우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잡아줄게 괜찮아 이것만 들어주세요 오케이 뭘 사야될지 우리 이렇게 끝날 것 같은데 안녕 안녕하세요 딸기 3개랑 다 섞여있는 것 3개랑 그리고 그리고 블랙사파이어 2개 주세요 네 포장이요 3개? 7개 시켰나? 딸기 4개로 해주세요 내가 3개 시켰나? 응 내가 3개 써? 기억이 나 딸기 3개랑 다 섞여있는 것 3개랑요 블랙사파이어 2개 주세요 어떡해 2개 3개 3개 내가 방금 4개 말했는데 4개 4개 어떡하지 그러면 상으로가 9개다 미스테이크 미스테이크 죄송합니다 미스테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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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이제 해결 이제 8개 탕으로 8개 샀어? 어 엄청 많이 샀어 우리 8개 났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스테이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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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우리의 룰 아리야 우리의 룰 룰은 어떨지 였나요? 여로여로 여로여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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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아아 와 Ahora Euro będziemy 룰 아 우아아아 아아아아 아아아아 슬슬 여러분 하아아아 어어 아وجe 울インかな gua 으아아아아 티비도 너무 커! 왜 이렇게 커? 아니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왜? 아니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우와 용주 진짜 커! 우리의 숙소에요. 나무줄요! 나 여기서 잘래! 와 진짜 폭신해! 여기는 저희 방입니다! 여기 완전 폭신해요! 풍경? 볼래? 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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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싶어! 뮤 봐봐요! 너무 예쁜데? 여기서 숨바꼭질 하면 진짜 아무도 못 찾을까? 화장실 들어가야 돼! 여기 살까요? 미쳤다! 우리 숙소 옮기자 여기로! 나는 사실 쇼파에서 자도 괜찮을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저 방! 개인 침대 하나하나! 1, 2등! 3, 4, 5등! 저기 셋이 같이 자기! 6등! 7등! 8등 어딘가? 8등! 8등은 그냥 여기 어딘가! 여기 어딘가! 8등! 근데 그 대신 어디서 나도 뭘 하지 않게! 진짜! 솔직히 한 명 욕조에서 자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저 화장실 벅돼서 떠내잖아요! 아니면 저 책상 사이에서! 1, 2, 1! 1, 2, 1! 둘이 7, 8등이에요! 아! 아!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위바위보 이런 거? 가위바위보 그때는 이제! 아! 역팀쟁이야 나 진짜! 1, 2, 3! 아! 아! 2, 3, 2, 3! 어! 저 했어요! 3! 1, 2, 3! 1, 2, 3! 어! 저 했어요! 3! 어! 저 했어요! 3! 4! 5! 5! 5! 5! 5! 5!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 내가 이뻐! 내가 이뻐! 가위바위보! 아! 아! 네! 자 오늘 이렇게 자는 거예요! 아! 저는 행복합니다! 이제 그러면 좀 편한 옷으로 갈아볼까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고! 가자 가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통해 줘! 안녕! 다음 상자! 엘리! 우와 예뻐요! 다음!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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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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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통화 오무주세요! 로봇이예요 로봇 어떡해 안녕하세요 다음 다음 안녕하세요 다음 다음 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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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모델이야 시크 걸 짱이다 진짜 뭐뭐 사왔는지 한 번씩만 얘기해 줘볼까요, 자랑은? 네, 저희는요 탕후루를 먼저 샀습니다 탕후루가 제일 먼저 보이길래 엘리셔들이 좋아하고 저는 좋아해서 탕후루를 사왔고요 그리고 떡볶이를 사왔습니다 사실 처음에 코토코디 나는 사람을 봤는데 떡볶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떡볶이를 사야겠다고 샀는데 티비 밖에 없어가지고 텔레파시가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엘리, 윤화, 뭐 샀어요? 탕후루를 탑에 주인이 그대들이에요? 탕후루 탑! 어쨌든 그리고 호탑과 탕후루 탑 네 저랑 윤화는 저기 고기를 사왔습니다 오, 짱이에요, 짱이에요 메인메뉴, 메인메뉴 메인메뉴, 메인메뉴 너무 좋아 우리가 생각했던 거는 한 팀이 떡볶이를 4인분 이렇게 사올 줄 알아서 우리가 3마리 주세요 이렇게 3마리를 사왔는데 오, 어쩌다 보니까 대용량이 되었네요 저도 탕후루 8개 호떡 8개 탕후루 이제 먹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팀 저랑 코토코는 처음에 닭간절랑 튀김을 샀어요 와, 닭간절로 튀김을 샀는데 저희가 가는 길에 길거리 음식이 다 없어서 길 잃었다가 호떡을 마지막에 샀어요 네, 맞아요 진짜 나쁘지 않은 메뉴인 것 같아요 네, 좋아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밥을 사왔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예능을 찍는 거니까 그냥 먹으면 좀 재미가 없는 거니까 아, 도대체 왜 좀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게임을 하나 할 거예요 하나, 둘, 셋 강아지 하나, 둘, 셋 우리 댄플름로 게임을 먼저 해볼게요 연습 연습 한 번 하나, 둘, 셋 탕후루 하나, 둘, 셋 채 오우!! 이은이 연습문제!! 아! 아니지! 두 손이 또 한 손이 있고 아! 그것도 안 돼요? 작전회의 해도 돼요? 할거는 시작하기 전에 지금 지금 그냥 한 손으로! 한 손만 해! 한 손만 해! 어디든지! 했습니다 한 번에 틀리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떡해!! 몇 번 문제 드릴게요 하나 둘 셋 하트 하나, 둘, 셋! 역시... 총 10문제 중에 한 문제는 성공하셨어요? 네! 10문제... 그럼 얘 이거... 잠깐만, 잠깐만! 이거 바뀐 거 아니에요? 7, 8, 9, 10, 11, 12? 이 게임만에 그럼 다 사라질 수 있는 거야 자, 두 번째 문제 드릴게요 하나, 둘, 셋, 낚시! 뭐예요? 하나, 둘, 셋! 잠시만요, 뭐예요? 아, 낚시를 몰라 낚시를 몰라 지싱 영어로 할게요 영어로 말씀드릴게요, 쉬운 단어니까 영어로 어떻게 해? 하나, 둘, 셋! 베이스볼 하나, 둘, 셋! 둘, 셋! 베이스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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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잘못 들었어! 아, 못 빼지? 어떻게 해! 호떡! 일단 호떡 뺏어! 호떡 하나! 호떡! 저거 빼겠습니다 잘 가, 호떡! 아직 8개 있다 호떡 8개! 괜찮아, 괜찮아 자, 다음 문제 갈게요 네, 네 하나, 둘, 셋! 강아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호떡 하나, 셋! 당연히 호떡 fertil성 아 neuen 과자 뺄까? 과자 뺄까? 과자 뺄까? 잘 가, 안녕! 잘 가, 과자 잘 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제 그릇이 아empöp!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